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눈이 오네요. 이게 그쳤네. 이게 첫눈이야? 잘 모르겠네. 아무튼 눈이 오는 와중에 질문이 하나 와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악 쪽으로 준비하다 현실적인 문제. 선생님이란 얘기를 듣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준비하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개발자로 취직하려는 23살 고졸입니다. 2020년 초에 컴퓨터공학과로 편입할 계획이었는데 팀노발을 알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편입을 적고 고졸인 상태로 19년 초부터 팀노발을 시작해서 수료하는 것과 2020년 초에 편입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팀노발을 수료하는 것 대학교 교육과 실무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팀노바에서 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2번 대학을 다니면서 팀노발을 수료하게 될 경우 학원비 플러스 학비라는 금전적인 문제와 팀노발을 하면서 학교를 병행할 경우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학점이나 기타 혜택 등등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올바른 선택인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교를 부정하진 않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의 삶이 박사를 나오신 분과 석사를 나오신 분과 그리고 학사를 나오신 분 그리고 고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대학교육을 가장 저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이거는 일반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일반 국비지원이 때로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결과물이 국비지원이 기간 대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공자들 국비지원처럼 만약에 6개월 배웠어 한 4개월을 배웠으면 보통 이제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이것저것 짬뽕 해두잖아요 커리큘럼을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국비지원 4개월 한 애들이 개발은 더 잘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개발자한테 필요한 수학이라든지 대학 수학, 이산수학, 게임 수학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간 투자 대비 성과가 어떻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이가 20살 이럴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34살로 올라가고 이제 업계에서는 15년 차가 되는데 그리고 제가 개발한 지는 지금 25년 차예요 지금 10살 때부터 코딩했으니까 25년 됐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업계에서 본 거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잘하는 사람이 짱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거나 이거는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사람들의 기준이고 일단은 존나 잘하는 애는 그냥 대학을 씹어 먹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예요 김연아는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김연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모든 개발자들이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게 현실적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개발자는 개발 못하고 그냥 그저그런 개발자면 그냥 쏘쏘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연봉 그냥 그냥 적당히 받고 그렇게 사는 건데 저는 제가 살면서 본 소위 이제 이상한 개발자들 뭐 별로인 개발자들도 되게 많았지만 어떤 일부 개발자들은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회사도 자기가 가고 싶은데 골라 가고 소위 이제 막 그냥 뭐 그런 삶을 사는 개발자들도 정말 많아서 그런 개발자는 회사에서 모셔가거든요 연봉이 있잖아요 최소 다 1억 5천 이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서른쯤 한 사람도 되게 많고 마흔쯤 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많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야 보면은 20대인데 20대인데 억대원봉인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를 뿐 왜냐 그런 애들이 이런 유튜브 이런 데나 아니면은 게시판 같은 데가 글 쓰면은 참 좋아하겠다 욕 존나 먹죠 왜냐면 저도 맨 처음 시작할 때 억대원봉 프리랜서 출신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사기라든지 그런 반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 그 스크린작 같은 거 찍어서 다 올리고 제 통장 내역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학생들 지금 4년 차 되면서 학생들 되게 많이 졸업하면서 연봉 평균이 3,600 되니까 이제 조금 있는 분위기가 이제 생긴 거지 되게 억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되게 막 아무튼 짜증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학력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그러니까 학교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학교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온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면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그만인 분야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물리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이 딴 사람들이 더 오래 공부하죠 학사 4년하고 석사 3년하고 박사 5년 하면 5년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공학 쪽은 일반 다른 박사학이에 비해서 좀 더 걸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꽤 오래 공부를 하면 7,8년하고 12년 하는데 일단은 물리적인 피지컬에서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12년 동안 순수하게 개발을 존나게 열심히 했으면 어설픈 박사학이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이 12년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번과 2번 중에서 그냥 돈 안 되는 대학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렇게 막 그리고 불이익을 많이 받았나? 아니 근데 고만고만한 레벨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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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 자체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얘기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고졸이라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고졸 출신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냥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막 피지컬이 되면은 그냥 돼요 그냥 개발 잘하면 되고 왜냐하면 회사마다 니지가 정말 달라서 어떤 회사는 지금 당장 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만큼 수준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고졸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 주변에서 막 온라인에서 막 찾아보시면 뭐 고졸 개발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암울한 거 위주로 밖에 되게 안 나올 텐데 나름 희망적인 건 팀노바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이 팀노바 같은 경우도 진짜 애들 고졸 친구들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잘 따라와줘서 좋은 결과 있는 거고 아 정말 저 진짜 고졸 애들이 막 연봉 4천 이상 찍을 때부터 저 진짜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었거든요 건용이나 뭐 유정이 같은 친구들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유정이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안 됐을 거예요 지금 25인가 4시인가 그럴 텐데 걔가 4천 대 초반 갈 때 진짜 소름 돋았는데 근데 진짜 잘해요 옆에서 봐도 이거는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고졸인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 업계가 존나 아 걔는 게임 게임 갔는데 게임 업계가 존나 웃긴 게 그 게임 업계가 그렇게 생각보다 미친 듯이 이렇게 선입견이 별로 없어요 학력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대기업을 처음부터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그걸 통계해야 되는데 사스인가 그걸 통화를 통과를 해야 되고 막 이러죠 근데 막 그런데 문제는 이 팀노바에서 삼성 들어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용 1단계까지 하다가 1기 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던 알고리즘 덕후 약간은 이제 약간 아니고 많이 외골수 성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봐도 플랫폼 개발이나 실제 실무에서 쓰는 게 잘 안 되니까 팀노바를 찾아준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팀노바를 찾아왔는데 문제는 많이 부족한 게 좀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실무에서 바로 쓰긴 아쉽구나 했는데 삼성 대회에서 삼성이랑 LG 대회에서 10위권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핵심 개발팀 나름 핵심 개발팀 빅데이터 관련 핵심 개발팀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탭스인가 뭐 사스 아 사스인가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 대기업이 얼마나 웃긴 게 모든 전형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경력자들도요 자기네들이 원하면 사스 같은 거 전혀 안 봐요 사스 맞나요?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취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니까 특별전형으로 그냥 들어가는 케이스나 경력자들 그냥 어 잘해서 그냥 소개소개로 들어가는 케이스나 아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어설픈 애들 위주로 한다고 아니면 신의 개발자처럼 어떤 검증이 안 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같은 회사인데 다른 느낌으로 가고 포지션도 완전 달라요 특별하게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특별하게 소개받아서 경력자로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좋은 제우를 받고 훨씬 높은 연봉과 훨씬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지예요 그래서 저는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어설픈 그런 개발자들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일단 연봉도 높았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정말 많은 회사랑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이름을 걸고 대기업에 일하러 가는 파견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해보고 대기업 가면은 또 금방 친해지거든 그러면은 거기 대기업 다니는 개발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다 보편적으로 이런 좀 방향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이 자기 실력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일단 1번, 2번을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정답을 딱 정해놓고 저한테 누르라고 이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뭘 원하는지부터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편입을 적고 고조린 상태로 쉽구나 그러니까 편입이든 뭐든 일단 이 개발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음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만큼 내가 개발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그 핵심인 것 같은데 소위 이 창조적인 일이 개발밖에 없냐 이거죠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이 뭘까 음 근데 많잖아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굳이 이게 개발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개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정의가 먼저 되시고 그 이후에 이런 선택을 하셨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편입을 적고 고조린 상태로 19년 초부터 팀노바를 시작해서 수리하는 것 고조린 상태로 고조리... 와 그렇네 고조리네 저라면은 저라면은 1번을 하면서 당장 학교를 다닐 수 없거나 독학사 같은 걸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 지금 금전적인 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1번을 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저는 일단은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근데 2번이다 2020년 초 편입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팀노바를 수리하는 것 근데 돈이 있고 그러면은 2번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대학 이름이 더 좋은 게 좋죠 선입견의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면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대학이 서울대 나온 애랑 그냥 고조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서울대 애들이 아무래도 그냥 둘 다 스펙이 똑같다면 전 서울대 뽑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고만고만한 대학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데 2번은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컴공으로 편입을 만약에 한다 아 그 2020년 초에 오는 거구나 근데 개발자가 되려면 일단 개발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이 있으면? 저라면 일단 개발이 맞는지부터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노바에서 어... 팀노바 하다가 기초 때 어... 저는 좀... 아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일단은 개발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어... 개발해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저는 회사 가서 일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면에서는 후회가 없어요 스무살 때부터 일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스무살이 되고 난 다음에 약 40살까지 제 인생이 대략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40살까지 쌓아놓은 커리어가 결국에는 제 50대, 60대까지 먹고 사는 어떤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좀 어느 정도는 기간이 짧다? 짧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경력을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팀노바에서 3년차 개발자들 2,500 받던 애, 2,600 3,000 딱 받던 친구 2,600, 700 받던 친구들 3년차 개발자들 되게 많이 왔는데 지금 다 4,000대 중반으로 다 업그레이드 돼서 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일단은 그래도 경력자들이 신입보다는 구직하기 훨씬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력자들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누가 신입들 리스크 그거 감당하면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신입들 구직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직이 제일 어려워서 그 가이드를 항상 잘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경력을 먼저 쌓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출을 해서 갔다가 대학은 좀 나이 들어서도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야 내가 좀 좋은 학교를 표현하지 않을게요 조금 더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를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1번을 하고 독학사 같은 거 되게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독학사를 통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많이 안 든다면 두 개 병행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학사 많이 따요 팀누바에서 고졸 친구들이 그래서 독학사 따고 만약에 진짜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 그럼 대학원을 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학사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학원인데 대학원 야간 대학원도 있고 늘 뭐 말씀드리는 게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군대는 다녀오셨냐 모르겠는데 뭐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저는 전문연구원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말이 그냥 비슷비슷해서 팀누바에 이렇게 비슷한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실무 위주로 배워서 일단은 진출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진출을 사회 진출을 빨리 하는 게 결국엔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일이다 뭐 혹자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일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대학 시절에 놀고 아니면 대학 시절에 할 수 있는 걸 먼저 챙기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가이드를 좀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딱 어떤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지인데 저는 일단은 사회 진출을 빨리 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학에서 그렇게 막 되게 재밌었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지루했던 느낌이 좀 강해서 실무에서 좀 액티브하게 부딪히고 이런 거 워낙 좋아해서 저는 되게 제 선택에는 그게 없으니 저라면 1번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1, 2번 중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학교 이름이 좀 더 먹히는 회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1번만 막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근데 1번이라도 저는 문제는 없다인데 그거는 이제 팀루바 수료생들 실력 수준이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어설프면 2번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막상 시작했는데 팀루바 막 시작해서 그냥 저는 애들 되게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려면 보통 그렇잖아요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 앉아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최소 8시간 앉아서 자기가 코드 짜고 이러면서 쉬는 날은 쉬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거 적응 안 돼가지고 못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의실만 가도 우리 하루에 6시간, 7시간 최소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최소 듣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개발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은 그냥 누가 푸쉬를 안 하는 거죠 관리도 안 해주고 이런 학원만 다니다 보면 누가 평가를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 음악 하시니까 알겠지만 음악 쪽이나 저도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해서 음악 쪽에 이제 정서가 그거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들어주고 레슨을 하고 본 다음에 너 오늘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 와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레슨이면 연습한 걸 토대로 선생님이 들어주고 다시 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지금 코드 상태가 좀 아쉽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진행방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진단을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해오는 친구들이 오면은 곤란하다라는 게 팀노바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코드를 안 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존재하죠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뭐 아무런 제재가 없죠 특히나 사교육기관이나 뭐 국비지원이나 사실은 제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하도 못하는 네 책임이다 이러고 많은데 사실 그게 맞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안 하면은 이제 명쾌하게 딱 집어내고 그러니까 팀노바 기초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어 그런 면에서 어 이렇게 원래 개발이 힘든 건가요 예 제대로 배우면 다 힘들어요 근데 초반에 많이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가면은 점점 쉬워져요 회사 가서 야근을 많이 할래요 아니면은 제대로 배워서 야근의 확률을 줄일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는 공부제들에서 줄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잘 벌었거든 돈을 못 받는 개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야근을 그렇게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야근할 때는 많았지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닐 때 일이 너무 고단해서 야근을 했다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실력이 부족할 때 얘기고 실력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야근이나 이해도나 일에 빠져드는 속도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이 빨리 끝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삶을 지향하신다면 저는 1번 선택하시겠어요 다만 팀노바에서 수료할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보는 기준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자신 없으시면 저는 2번을 추천 2번도 괜찮은 거 같아요 사실은 그냥 뭐 학교 이름도 사실 무시 못하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결론은 똑같죠 이런 질문은 워낙 많이 받아서 약간 비슷한 거 자기 상황이랑 비슷한 거 계속 참고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영상 되게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 이번엔